좋다, 나쁘다기보다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해는 무덤무덤하게 넘어가고 하반기 우수는 좋아요. 내일은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왕만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2024년 하반기 용띠 운세 준비했고요. 용띠분들 나가는 선제잖아요. 용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띠분들 올해 그래도 힘든 사람은 힘들지만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용띠분들도 올해 갔다가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요. 경진생분들, 25이잖아. 취업을 한다든 그래도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나이도 어리잖아. 꿈이 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잖아. 그래서 내 재능을 올해 발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해년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금전은 갔다가 꼭 나이 어린다면 돈돈돈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본 틀이 벗겨 있어야 뭐가 탄탄대로로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용띠분들이 끈기가 있고 이래서 그래도 꼭 성공을 하고 해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경진생분들 힘내시고. 하반기 운세는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해는 무덤무덤하게 넘어가고 지금 힘들었다고 보면 친구 관계나 이런 주변 관계 이것만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면 하반기 운세는 좋아요.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잘 계획대로 잘 짜서 직장이든 뭐든 간에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고 그렇게 해서 꿈을 길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진생분들 37살. 아 37살 다 들리는데 일곱 세 내 성주 운도 들어와 초년의 운이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집을 아파트나 뭐나 장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그만 내 거를 갖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다 타당성이 있고 괜찮아요. 올해 뭐를 준비를 해도 괜찮고 또 이제 내가 영업을 한다든 장사를 한다든 무엇을 내가 개발해서 한다고 해도 올해 타당성 있게 모든 게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우는 보평적으로 이제 좋다고 봐야죠. 올해 값진 연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그만큼 충분히 이뤄 수 있는 거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 금물은 술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지 돼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한두 잔씩 덜 잡수고 남까지 피해주면 안 되니까 술 한 잔을 먹든 두 잔을 먹든 대리를 부르든 해야지 절대 운전대 잡지 마세요. 실수 자꾸 사고수가 좀 있어요. 술로 인해서 이것만 서른이고 무진생분들 이것만 넘기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 없으니까 힘들 내시고 여지껏 내가 못다 했던 계획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반성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을 해서 이 하반기 운을 내가 잘 극복해 나가서 큰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진생 마흔은 아홉 살 향상 최고로 힘든 게 마흔 아홉 살이나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예수는 네 살이 힘들거든요. 나의 숫자를 보면 일은 일 곱하고 그래서 저는 향상 금전을 버는 것보다도 내 주변 정리를 잘해라. 내 주변 정리를 잘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내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나도 일어설 수 있는 거지. 주변 사람을 잘 못 만나서 내가 글로 구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좀 소심해서 남의 말을 잘 들어 병진생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마흔 먹어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아주 안 듣는 건 아니고 좋은 거는 걸러서 듣고 나쁜 거는 걸러내고 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하반기 운세는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사업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올해는 문이 열리니까 마음껏 발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진생 분들 올해 이제 한갑이잖아요. 그래도 이래 올해 한갑이 오늘 참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값진생 분들을 보면은 영업도 그렇지만 가만히 집에서 누가 남편이 내가 움직여야지 되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뭐 맛을 나가서 있어도 있어야지. 바깥으로 나가야 뭐가 생겨도 생기지. 그러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활동력이 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저기 값진생 여자분들이 남편들이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제 그러지 말아.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오로지 당신뿐이 하고 좀 저주는 척해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말 싫으면 하고 그렇고 산에 못 살아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올해 그런 티각티각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는 부부들이 원만하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 모두 단탄대로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올해 값진생 분들 힘 내셔갖고 하반기 운가 더 잘 받으셔가지고 큰 부자 되세요. 또 이제 일하는 3살 임진생 분들 이제는 이제 꼭 제가 이제 이 브라운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임진생 남자분들 성격을 조금 죽였으면 좋겠어. 근데 죽지는 않잖아. 그치? 조금만 좀.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격들이 워낙 강해갖고 부러지면 부러져지 휘어지지는 않거든.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제분들하고 좀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그렇거든. 그러면 나중에 이 남자분들 외톨배가 되면 안 좋잖아. 나이 먹어서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서 잘 그렇게 이제 내 성격만 조금만 죽이면 어떨까. 저도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편안하더라고 보면은. 우리가 뭐 있겠어요. 자제분들하고 같이 화목하고 손주들 보고 살 나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여태껏 반평생을 넘게 살아왔는데 그냥 부인하고 찌지고 볶고 그러면 뭐가 좋겠어. 서로가 나이 먹을수록 보듬어 안아가면서 살면 나머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덕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진생분들 힘들 내시고 건강하시고 가정 화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왕만신이었습니다. 우리 용띠분들 힘들 내시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